이거는 이제 오이 호빵인데 이거를 받았어요, 오이 호빵 이렇게 하면 호빵 냄새가 나 근데 뭔가 모르게 이 공기 중에 떠도는 약간 비릿한 그 피클 냄새가 나요, 피클 냄새 그래서 봤는데 피클이 들어있더라고 오이 피클, 염장 오이가 들어있어요 와... 이 오이 냄새가 납니다, 여기에서도 자, 보세요 비주얼 어떤데 그래서 이 하얀색은 크림치즈더라고 오이 호빵 오이 호빵 맛있다 뭐야 이거 내가 봤을 땐 이거는 밥만 잘라서 맛만 보고, 맛만 보고, 맛만 보고, 맛만 보고 해서 이 아파트 모든 주민들이랑 음... 나눠 먹어야 될 거 같아 그리고 오죽했으면 여기에서 자기들도 알아 보세요 싫어하는, 아, 아니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하세요 그냥 암살 박스예요, 이거는 해야지 자 repent